안녕하세요. 구중물입니다. 초등학교 선수들이 탁구 시작한지 1년만 되어도 스텝이 거의 완벽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? 초등학생이 이해력이 좋아서 되었을까요? 아닙니다. 선배들 스윙연습하는 모습 보고 같이 따라하면서 자동적으로 몸에 있는 것이지요. 이 영상을 만든 요지가 그것입니다. 좀 더 쉽게 포인트를 집어주고 싶었으나 개개인마다 문제점이 너무 다르고 제가 봐드릴 수도 없고 다른 탁구 영상을 찾아봐도 스윙연습은 없었기에 만들게 되었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그냥 따라해보시면 스텝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. 자주자주 보시면서 반복하시고 세세한 것까지 따라해보시면 좋습니다. 한 번 보고 열 번 보고 백 번 보세요. 그만큼 반복연습을 하면 자동으로 몸에 익습니다. 두 편으로 나누어서 1편은 기본 스텝으로 2편은 시스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스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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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